단맛과 감칠맛을 덜 민감하게 느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과음 위험이 1.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공립암센터 암의생명과학과 연구팀은 한국인 1,800여 명을 대상으로 맛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각수용체와 술 섭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분석 결과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미각수용체 유전자 변이로 이 맛을 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과음 위험도가 1.5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쓴맛을 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음주자가 될 확률이 25% 낮았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개인별 음주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류 섭취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